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부산항에 러시아 물동량이 반토막 날 거란 전망이 우세했죠 그런데 당초 우려와 달리 1년이 지난 지금 부산항 전체 1%의 물량이 줄었을 뿐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세계 항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고 소비 감소가 이어져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줄었습니다 부산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쟁 직후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국적선사 두 곳이 러시아 운항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부산항과 러시아를 잇는 노선이 15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조선 3사와 러시아 간 선박 계약 규모가 80억 달러에 달했지만 선박 인도가 연기되거나 발주가 취소됐으며 해상 운임은 한 달 새 25%나 상승했습니다 부산항의 러시아 물동량은 지난 2016년부터 증가하며 2021년엔 코로나19 여파로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83만 개까지 올라 정점을 찍었던 상황 부산항망공사는 전쟁 여파로 물동량이 40만 개로 반토막 이상 뚝 떨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물량은 64만 개로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고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보다도 조금 높습니다 전년 대비 20만 개가 줄어든 건데 감소폭으로 보면 부산항 전체 물동량 2,191만 개의 1%가 조금 안 됩니다 부산항에서 차지하는 러시아 물동량 비중이 3.7%로 작은 데다 중국 화주들이 계속해서 러시아와 무역을 하면서 그 일부가 부산에서 환적돼 큰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중국 화주들 두 번째는 또 러시아항에 기양을 하는데 미국의 제재를 꺼려하지 않는 러시아 선사와 중국 선사들이 계속 노선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부산항망공사는 과거 사례로 비춰볼 때 러시아 물동량이 감소해도 빠르게 회복할 걸로 보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가 부산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